잠시 후 간식 젓갈비 어떤걸 보여주면 괜찮아요? 주문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락을 만들고 먹으니까 더 잘 먹어요 좋아요 오늘의 주식시의 초콜릿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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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 나는 그릇에 넣어서 다진 마늘 소금 매운 양파 고춧가루 소금 매우 매운 소금 고춧가루 소금 파김치 파엔진 소금 passe 계속 새송구 소금 organ 마늘 고기를 소금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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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